어 그러니까 왜 이런 게임 하고 있어 클로즈 또 불쌍해 나야 이걸로 돈 번다고 치고 정말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고독한 게임에서 혼자 솔큐 디오 마나 봤자 디오 솔큐 돌리면서 중국인들 만나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건 슬리피우드 조용해 문 열라고? 문 열었습니다 재미는 있지 뭔가 불쌍해가지고 와 이렇게 느린 이렇게 느렸구나 저기 그림자가 없으면 그림자 무덤가 없으면 막는 퍽이 없으니까 애초에 돌아가기 전에 때려 잡아야 돼요 흙 흙 흐으으으으핰 흙 흙 흙 흙 흙 지나가야지 아닌 거든 뭘 지나가 페이크 다잇 새끼야 바로 말이죠 먼저 때리고 발로차기 저쪽 살리러 간다 이중 페이크 낚일 확률 100% 그럼 한 바퀴만 돌아도 되죠 나 연습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거 제드하드 보고 좁혀주고 발전기도 막았고 퍽 없이도 이길 것 같네요 걸고 바로 견제 발전기가 소금물불의 도움 같은게 없으니까 돌아간 다음에 막으려고 하지 말고 돌아가기 전에 막는 걸 목표로 해야돼 여기 지금 있구요 살리러 와야죠 저 끝에 한 명 살리러 왔고 어 어 맞아줬네 근데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서 대하 빠졌으니까 그냥 세 좀 대고 나는 대하를 미리 썼는데 왜 맞았지 했는데 깰 수 있게 맞아줬구나 센스쟁이 녀석 그러게 저걸 어떻게 미카일라가 맞았냐 내가 뭐 핵은 아닐거니까요 도움 젊은거 아 엇 Metatube 텐 엇 엇 엇 엇 엇 엇 엇 3, 2, 1 2, 2, 1 2, 2 2, 2 2 2 2 2피가 여기 간보고 있어 군심이 흐르나봐 막타 난 줘도 되긴 해 공격하는게 나았을 것 같아 소금물 없으니까 그럼 판자 바로 빠지죠 1 2 2 1 2 여기 전 너무 좋다 안 돌아주는게 베스트인데 반응으로 안됩니다 인간의 반응속도로 안되요 호재도 막아야되고 아 여기 돌아주지 말걸 저기도 하나 돌리고있어 호프는 위겠죠 아 호재 아니네 아 호재 어디야 치료 너무 빨라 터널링으로 가야되요 호재 못막았을때는 아 대화했으면 빨라 저쪽 끝이다 애들은 4픽 자살 호재부터 이거 그냥 둡니다 뻔해요 이즈 뻔 산자가 이런식으로 빼기 싫거든 너무 환자도 막 쓴 낭비쟁이로 보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요 딴데 안보였으니까 여기밖에 없지 빠지고 돌아에요 옆으로 데드하드까지 보고요 데드하드 좌츠를 보고 좌측이 열쇠니까 특별관리하고 저쪽으로 뛰는거 봤어 3픽 위치 확인했고 열쇠 떨굴건데 누가 훔쳐가는지 까지 봐야되요 여기있죠 마지막 남케이츠는 여기였나? 제대로 안봤는데 여깄네 여깄따 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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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 여기서 마지막 데드하드를 썼네요 내가 빨리 때렸어야 된다 그리고 뭘 봐야되냐면 열쇠를 훔쳐갔는지 봐야돼 열쇠 훔쳐갔지 너 여기가 메디키드 안들고있었는데 여기 메디킷이 있네 열쇠 어디갔어 열쇠 왜 니가 들고있어 열쇠를 다잉큐네요 그쵸 죽은 애 보고있죠 자기 열쇠 바깥치기 한거임 원래 저기가 열쇠였는데 자기 메디킷을 준거임 그리고 죽은 2픽에 보고있잖아 안나가고 중국인 삼윙큐였어요 하필 화날만하다고 하필 하필 화날만하다고 하핫 네꼬 너넨 노퍽노에도원에 당한거야 노퍽노에도원에 삼윙큐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뚱뚱뚱뚜루뚱 수지사 까지는 아니구요 기량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거 이거 보면 솔직히 쪽팔린거지 이거 보면 약간 자기감되는거지 이거 보면 약간 자기감되는거지 안되요 오후 저에게는 둘이 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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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